오늘 설교는 주제를 좀 다음주 할 주제를 미리 한주 당겼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성경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주제와도 맞추는 게 좋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게 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주일 저녁부터는 새 책을 강의합니다 암호소서를 강의하는데요 암호소서는 긴 책은 아닌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아이러니가 일어나서 가장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깊은 좌절을 마주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구조적인 악의 또 지도자들의 죄가 어떻게 교묘하게 숨어 있는가에 대해서 저 드거와 들판에서 목동 노릇하던 농부에게 암호소죠 암호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왜 학식이 높거나 배울 사람이 아닌 그 드거와 들판에 목동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암호소서 강의를 할 텐데 저녁에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아주 널널한 분위기로 강의를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라는 그 유명한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초반부는 조금 이야기로 풀어나가겠는데요 에베소는 두 가지 큰 열정의 도시입니다 하나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컸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뭔가 세상에서 새로운 학식이 일어난다 하면 거의 에베소에서 교류가 되고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고 두란노라는 말은 티란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죠 예를 들면 송태근 서원 뭐 이런 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세계 고대의 철학책과 종교책과 장서들이 빼곡히 도서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강연도 하고 학문적인 교류도 하고 그러다가 사도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라는 도시는 종교적인 열광이 충만한 도시였어요 그 주된 신이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을 지어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그를 추앙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전안의 신이라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이에요 그러면 이 신을 집집마다 모셔야 되니까 스몰 사이즈로 아주 요만한 손가락만한 사이즈로 은장색 공예가들이 그거를 만들어요 은을 입혀서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팝니다 그 판매권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온갖 신과 접속한다는 신학의 교리들을 만들어서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는 도덕적으로 물란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에 열망이 가득했던 도시고 또 하나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의 경제가 거의 돌아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시에 사도바울 일행이 들어간 겁니다 보금을 전하러 그래서 보금을 전하고 우상승배가 왜 죄이며 하나님이 왜 유일하신 참신이며 우리는 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세상은 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열렬히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자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19장 2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19장 23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보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보금이 들어가는데 늘 그 보금이 평화의 모습으로만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참 멀쩡하고 평화로웠던 가정인데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보금을 제대로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자기 기준에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드리던 제사에 동참 안 하죠 우상 숭배의 모든 가정 대소사의 행위에 동참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고 엄마가 꼴비기 싫어하고 형제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보금이 던져지고 보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반대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소동쾌하는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보금대로만 살기로 각오한다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에베소라는 그런 성격의 도시의 보금이 떨어지니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4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이것은 수공의 신조각을 만들어서 벌어먹고 사는 우두머리죠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그 장사가 수익이 쏠쏠했던 겁니다 그걸로 다 신전에 엎어져서 먹고 살았던 거죠 실제 경남 쪽에 내려가면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그 절 땅을 밟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농사하고 장사하고 전부 그 절과 관련되어 있는 장사예요 여기 저기 종로 2강가요? 거기 가봐도 그 주변에 쫙 그런 거 다 파는 가게들입니다 그렇듯이 그 지역은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이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관련된 업종을 통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절에서 자꾸 눈치를 줘요 교회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심지어는 교회 근처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고 그걸 다 헤아리는 겁니다 이게 나는 그 정도까지 할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운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세계 가장 큰 축구대회가 피파에서 주관하는 월드컵대회입니다 그건 올림픽보다 규모가 더 커요 그런데 그 이면을 깊이 쓴 글을 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돌아가는 경제 규모가 단순한 스포츠의 유희와 놀이를 뛰어넘는 세계 정치권까지도 움직이는 돈의 경제의 논리에 휘둘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미 그런 거죠 여러분 카타로에서 월드컵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시간도 애매해가지고 그런데 그 몇백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전부 이 돈의 논리에 휘둘려서 그런 세계적인 축제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논평을 쏟아냈는가 하면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짓 에베스 도시에는 그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금이 들어가서 도시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바울이 더 이상 그 도시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에베스에서 가장 반대도 많았고 그렇게 까닭게 가장 오래 또한 머물렀던 성교지였습니다 참 역설이죠 가장 반대가 심했는데 가장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납니다 2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야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앞을 보실까요? 뭘 작정했다고 되어 있죠?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일관된 보금을 선포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한 번도 어디 내가 이번에는 에베소 가서 보금 전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고린도 가서 보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금을 전하러 간 적이 없어요 전부 쫓겨 다니면서 도망가다가 머문 곳 거기에 보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금은 어마어마한 역동성을 갖고 있지만 그 전화는 전해지는 과정은 전부 피동적으로 전해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보금은 하나님이 전하신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도바울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 우리 기도해 합시다 이번에 어디로 성경 갈까요? 이번에 에베소로 갑시다 이래서 보금을 전한 적이 없어요 전부 쫓겨 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피신했다가 거기에 보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금이 떨어진 곳에는 훗날 보면 바울이 2차 3차 여행을 통해 자기가 다녀갔던 곳을 뒤집어 돌아다니다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금을 떨어뜨리고 심고 전하기만 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교회는 누가 잘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에베소에서 쫓겨 가다시피 떠나는 바람에 2년 넘게 3년 가까이 목양하던 성도들에게 안녕 하고 인사 한마디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장로인들한테도 인사 한마디를 못하고 왔어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 내가 여기 또다시 올지 못 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들의 얼굴을 언제 또다시 내가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마음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타려고 온 항구가 밀레도라는 항구입니다 그 항구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안되겠다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인사말이 있는데 장로인들이라도 얼굴을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를 보면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래서 에베소에 장로님들을 밀레도까지 좀 오라고 불러요 요청을 합니다 왜? 자기가 가면 위험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로님들 제가 배타기 전인데 얼굴 한번 보십시다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네 좀 얼굴을 보자 그러니까 장로인들이 밀레도 항구까지 왔어요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서 주를 섬긴 것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집중한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그러면 앞을 잠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지난 3년 가까이 세 가지를 집중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했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내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집중했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러분 이제 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겠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이에요 거기 가서도 내 안전이 내 신변이 보장되진 않는다 거기서 성령의 지휘를 통해서 환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성령의 메인 길이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늘 형통하고 좋은 일만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이면 그것이 우리가 순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작별 인사하고 쭉 돌아가는데 마지막 인사말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앞을 보십시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성도를 부탁하는데 첫째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습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습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의 이유예요 보통 리더십이 교체될 때는 다음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교회가 호들갑을 떨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송태근 담임 목사님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은 좀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저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교회의 리더들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리더십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 그랬어요 여기 은혜라는 말은 왜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말씀은 말씀이지 무슨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그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는 어떤 은혜로운 내용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교회의 뭔가 성경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헬라말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라는 말을 다시 정확히 번역하면 사실 은혜라는 말보다는 무슨 뜻입니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물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라는 뜻이에요? 말씀,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2부 때도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청년들을 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염소 시험지 씹듯이 덤덤하게 그렇게 읽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좀 속이 상해서 이건 읽다가 어떤 리액션이 나와야 되냐면 어머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깊은 신음소리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못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어디에 있어요? 수중에 있어요 그의 손에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기 손에 붙들고 계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뭐를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 꼭지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을 어디에 붙들고 계세요? 수중에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 수중에 붙들린 백성들은 하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발 앞에 앉아서 뭘 받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대요 누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싫든 좋든 의외든 간 여기 나와 앉아가지고 예와도 잘 안 해주는 저 딱딱한 설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앉아 있는 것은 누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한 명도 한 영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뭘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에베소 10편 119편 49절을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많으면 우리는 죽게 소망을 갖질 못해요 이 땅은 어떤 땅인가? 5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주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경험을 얘기한 겁니까?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추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은 추상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어떤 기대에 찬 기록이 아니에요 내가 그 혹독한 죽음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했고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를 경험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건 뼛속 깊이 이 말씀이 그냥 외치는 선언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고 내 뼛속까지 들어와서 경험되어지고 육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어로 녹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49절을 다시 돌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뭐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온 소망에 눈뜨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소망에 눈 열어지기 전에는 남들이 다 아는 그걸 나도 해야 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고 살 것 같고 인간 대접받고 어깨 의시되고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참된 영광과 참된 소망에 눈이 열어지니까 그런데 그 소망을 누가 눈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뜨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우리끼리만 알아 먹는 은원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내 삶의 해답이고 소망이 돼야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손에 붙드시고 나오게 하셔서 주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게 받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일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어떤 공동체를 부응케 하고 뭔가를 다시 시작해 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니 한 번도 빠트리지 않았던 일관된 하나님의 액션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준비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알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좌면 오구하지 않아요 말씀이 가란 곳에 서고 말씀이 하란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사람이에요 좌면 오구하지 않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넘겨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보금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목사와 교사는 그냥 한 사람이 갖는 이중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곧 교사이기도 하여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직분이 등장을 하는데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해석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맞죠? 이 직능을 교회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서면 그냥 책이 되는데 이 책은 그냥 일반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교육자를 주셨어요 교육자들이 주로 주로가 아니라 교육자는 뭐에 전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능을 가진 자를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소중히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성경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절대화되는 기괴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목사의 따르는 무리들을 만들어내요 이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교회도 아니고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도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을 불러 밀레도 항구에서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장로님들이 그 당시 장로님들의 기능은 오늘날 장로님들 기능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능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제발 딴소리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진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 역할이 어느 역할보다도 소중하지만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기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송태근 목사가 있든 없든 삼일교회는 크리스도의 교회가 꾸준히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주도하고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단임 목사가 바뀌고 안 바뀌고에 따라서 교회가 뒤뚱거리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내일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선물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에베스 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크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크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말은 집을 짓는다 그 뜻인데 여기 보시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우리는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교수하다가 박사학이 대여섯 개를 가지고 들어와도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학식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크리스도로 연결된 크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직분자들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3.1교회 모든 청년부 지인은 어떤 진장이 그 진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진의 상황이 휘딱휘딱 달라지거나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진의 메인 스트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굵게 기초되어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끝나든 안 끝나든 마스크를 쓰던 벗던 상관없이 진장이 인물이 있든 없든 아무 지장 없이 오로지 말씀의 아름다운 능력으로만 모든 진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푸르른 청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함께 성경 읽기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의 외의 능력이며 내 고난 중의 위로이며 유일한 소망임을 뼛속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